안녕하세요. 레토르트 파우치입니다. 저희 레토르트 파우치 이름은 일회성 용기의 뜻을 가졌죠. 사슴과 사냥꾼의 녹용진, 쟁탈전, 추격전의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써서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공연, 야외에서 하는 만큼 최대한 멋있고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스 이즈 메럴! 엔틀러라는 노래입니다. 엔틀러가 녹용인한 뜻이고요. 내용은 사슴과 사냥꾼의 추격전, 열탐은 내용입니다. 책임 덜 됐나요? 엔틀레스! 브래핑! 브래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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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